나 여기 서는 줄 모를 거야. 얼른 들어가자. 옆집이 도와줬거든. 근데 원래 거짓말을 안 해요? 잘 지냈어? 아, 안 돼. 너 이상하다. 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, 걸려? 이 여자 누군지 얘기해. 나 도아 아빠 없으면 안 되고, 도아 아빠도 나 없으면 안 돼. 사람을 죽여! 왜 그래요? 일부러 여기로 온 거야. 혹시라도 마주칠까 싶어서. 피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말해요. 나 남자친구 있어.